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 이름 쓰기와 읽기,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쓰고 읽는지 배워봅니다. 한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미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영국 한국은 코리아라는 나라이고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한글이라고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라고도 합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는 너는 어디 출신이니? 라고 합니다. 대답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미얀마 사람입니다. 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나는 호주 사람입니다. 나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나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나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나는 브라질 사람입니다. 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나는 인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